유혜진의 히트가요쇼를 항상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MC 유혜진은 부족함이 많이 있는 사람이지만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서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프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옥현이가 등가등가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진 한글자막 by 한효진 좋다가 믿고 죽고 믿다가 좋아 죽고 인생이라 그런 거야 몰랐습니까 누구나 다 바라며 왔다가 경험할 수 미련도 후회도 없이 나 하나만 너 하나만 죽도록 사랑해요 한글자막 by 한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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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